아, 이건 이미... 그것도 연결해놨어 이게... 해겟... 연결님은 잘 지키는 거 모르겠고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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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턴... 그냥... 어, 다 바뀌었나 보네! 어, 다 바뀌었나 보네 어, 버니야? 형..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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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딘지 못 들었어 와 대박 대박 괜찮지?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친? 행성 때랑 다른데? 희철이 우미랑 할 때는 개 못 쳤는데 결심할 때 누라고 하니까 행성 때는 술 안 마셨대 다행히 원래 술 마셔야 잘 치는데 거짓말 어떻게 해요? 괜찮아 결승전은 이겼으니까 아 그냥 받아라 와 잘 치네 진짜 잘 친다 요렇게 친구가 처음 봤어 어 희철이야 희철수 그런 희철이가 우리 팀에서는 거짓이었어 하하하하 저런 희철이가 우리 팀에서 베트남 tekr 하하하하 파이팅 슬프한 후 김장갑 1도 없어. 바로 본선을 해야 김장갑 후벙 올라오는게. 나이스. 아유! 네 팀 이겨지겠죠? 열심히 갑시다 나 형이 당겨 많이 들어서 하하하하 팀을 믿고 가야 돼 단체전은 혼자만 더 하면 안 돼 단체전은 그 누구로 믿을 거야 나만 더 하면 돼 승부네 1.23 1.23 2.23 1.25 1.25 2.25 2.25 2.25 3.25 3.25 4.25 5.25 5.25 4.25 5.25 5.25 네 무슨 줄 알았지? 정디언씨랑 공룡은 아직 못 안 나왔었거든 아..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요즘 사랑하는 요즘 지금 폭라이 폭라이라이트 한번 가야겠어 복수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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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 소리가 완료 반대로는 정디언씨 낙관없어요 근데.. 전화는 지금 지졌다 이건 3장 정립이나 될 것 같아 근데 렛츠 안 맞으면 이때 아니 안 되시는데 뭐 하죠? 아.. 렛츠는 뭐 하죠? 아.. 렛츠는 뭐 하죠? 받고 있다가 지금 아직 수술 때문에 한달 멀췄다고 하죠 당뇨로는 다 나가신다고 당뇨.. 진짜 어렵다 계속 렛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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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가 안 뽑고 약상은 우리 약상은 처음 뽑은다? 절주거든요 저 처음에 적은 근데 처음선이라고 보겠는데 사고파리면 이인고 아.. 아.. 난 한다비 넘쳐나봐야 못 느낄죠 내.. 또 있어요 아니 저렇게 카드라이브를 다 넣어놓기 말이야 스파이크 같이 가 어.. 두 마리 나은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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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막혀. 물 막혀. 물 막혀. 물. 저.. 저 빈 테이블했대요. 잠깐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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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. 할 수 있어. 아.. 졸려. 아.. 아.. 그냥 여기 있어가지고 있지 잘 맞아? 잘하노? 전 해상이 못하는데? 오케이 그런걸로 하자 내 털이 잘하네 그냥 이미 일로 오는 거 알지 나도 근데 해상이 하고 내가 살감 봐 내가 소트만 대고 이겼어 얘랑 많이 쳐봐가지고 내상이가 머리 되게 깔끔한데 깔끔하지? 털어내 콜라 에어 아 진짜 잘 쳐 아 원래 사툼 노빙이 있어 원래 사툼 노빙이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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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나 백종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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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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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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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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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